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건물에 죽어? 괴물이 있어? 괴물이 있어? 어떤 괴물인데요? 우리 이제 어떡해요? 나가면 괴물들이 공격해야 되지 내가 지켜줄래요 우리 채널 떡상할 수 있는 기회 같은 날씨도 가자 저 태권도 국가대표 상규군이었잖아요 날 믿죠? 아저씨 한 번도 해봅시다 걱정 말아요 제가 괴물들 유인할 테니까 민영씨 잠깐 여기 있어요 졌댓네 싫지?? 알았지! Toad rzea